어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별일 없이 장미자씨가 잃었던 집 맞나요? 비명소리 누구예요? 이 집엔 악령이 뒤뜨려있어요 그거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검사들은 해보셨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성혈교? 타이비 2단 종교단체입니다 사탕의 말을 비교해드리지 마세요 악령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세먼지까지 탈탈 털어드릴게요 탈탈! 신의 퀴즈 시즌 아 쓰리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